근데 요쪽에는 쿠파의 흔적을 찾긴 했는데 이미 늦어버렸잖아? 그렇다는 얘기는? 맞아요 여길 떠나서 숲왕국으로 갔을 확률이 높아요 자 그럼 숲왕국으로 출발! 슬슬 옷 갈아입을 때도 됐지? 지구는 둥그리까 자꾸 걸어 나가면 온 세상 곰돌이를 다 만나고 오게 곰돌짝지! 온 세상 곰돌이를 다 만나기 전에 착지해버린 것이다 근데 무슨 소리 안들리나요? 어? 저기 뭔가 있다 가보자 뭐지 이 녀석들? 오 로봇이야 담위이가 걱정이다 뭐야 로봇 주제에 걱정돼 뭐지? 몬스터가 꽃을 꺾었다 쿠파가 꽃을 꺾었다고? 왜지? 이상한 게 날아왔다 뭐야 이 녀석들 그냥 마크 소리 하는 거 아니야? 저기요 아 맞다 옷 갈아입자 안녕 안녕하세요 예 로봇이 이상하니까 좀 신기하네 오 탐험가! 코인이 부족하다 아 그렇지 맞다 여기 새로운 마을이지 또 하나 코인부터 모아야겠네 일단 가다보면 코인이 오 모일 것 같기도 한데 우리는 꽃을 키웠었다 저 앞에 스핑크스 뭐지? 무서우니까 잠깐만 아 그래 여기 있다 몇 개만 모아있어? 모자만 바꿔 쓰고 가자 지금 내가 입은 옷은 그 막 건조한 사막에서나 입는 옷이라고 이런 습하고 막 벌레 많은 데서는 이런 옷 입으면 안 돼 하늘하늘한 거 말고 조금은 꽁꽁 싸매야 돼 어? 독이 있는 벌레가 있을 수도 있어 오잉? 특이한 돌이네요 어 그러네 진짜 특이한 돌이네 오 여기도 있다 좋았어 뱀이 나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너무 얇거나 막 통풍이 너무 잘 되는 옷 입으면 안 된다 이거야 안녕 로봇트 안녕 로봇인데 뭐하러 돈을 버는 거지 이것으로 결정인가? 고맙다 또 알아 나중에 상의 사러 와야지 좋았어 아직은 약간 안 어울리긴 한데 모자라도 바꿨어야지 그래 오 자 일단은 저 스핑크스한테 한번 가보자 이쪽이 길인 것 같은데 뭐지? 저기요 여행자와 그 곁에 있는 모자여 저 저요? 나의 질문에 답하라 오? 스핑크스의 수수께끼예요 몬스터가 이 땅에서 빼앗은 것은 무엇일까? 오 아까 몬스터가 아 꽃을 꽂았다고 그랬어 그래 꽃 올바른 답을 제시한 자여 이곳을 통과해도 좋다 아싸 근데 내가 답을 제시했는데 캐피야 넌 여기 남아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저희는 한 팀이잖아요 맞아 이제 어디든지 같이 다니는 거지 에이 뭐야 오 자 읽어보자 여행팁 백덤블리 아 이렇게 숙였다가 자 하나 둘 짠 헤헤 어때? 스톰트맨 같네요 헤헤헤헤 한 번 더 짠 자 가자고 오 뭐지 보라색은? 음 풍선권 같은 건가? 오 독 저 아따가 아 뭐야 이거 독이야 흥 더러울 거야 독은 저한테 맡겨주세요 뭐야 독이 치워졌어 오 제가 치워드렸습니다 자 독은 캐피가 치워주니까 안심 아따 아 발을 헛대두면 안 돼 이건 캐피도 못 치워줘 발 밑에 있는 건 자 물에 씻어 독을 씻어 아 이 옷도 빨리 갈아입어야지 안 되겠다 오 막 독을 누가 뿌리는데? 뭐지? 일단 요 코인도 먹고 오 나중에 돈 다 모이면은 자 오 위에 옷도 사러 가자고 자 그리고 어 뭐야 오 무너지지 않아 오 부실공사야 이런 이런 아따가 아 맞다 이거 치워야 되지 아 나 머리가 고장났나? 어 띠로롱 소리 막 나는데 자 오 이것도 먹고 아싸 하트 자 피 다시 채우고 오 아 떨어지는 거 아 잠깐만 저기 코인이 있다 가자 자 오 이렇게 오면 근데 잠깐만 나 그럼 어떻게 돌아가? 나 갇힌 거야? 아니구나 아 다행이다 다시 생기는구만 자 오 그러면은 아 잠깐만 그래 멋있게 스턴트로 달리거나 지루 쫌 헤헤 멋있었지? 아니요 그런 위험한 행동을 하면 안 돼요 맞어 게임 안에서만 해야 돼 자 열심히 원숭이처럼 나무로 올라가소 오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이거 이거 한번 보고 하자 자 오 여기 어딘가에 아 저기 있다 저 녀석들 또 부리들인가? 아 뭐야 진짜 또 부리들이잖아 자 가서 빨리 혼내주자고 아 이거 채 세이브 안 했었구나 자 길을 열여서 바래 어 뭐야 잡아먹겠어요 캡피가 또 먹었어 어 나왔어 이렇게 꼬딱한 줄 알았네 캡피는 풍선껍이 아니라고 자 후딱 가보자 여기를 탈출하는 거야 아휴 저 녀석 엄청 싸대네 뭐야 캡피 아 맞다 캡피가 맛있나 혹시? 저는 맛없거든요 어 그래? 근데 왜 이렇게 얘네들이 자꾸 먹으려고 그러지 야 하트 먹고 가자 자 요거 마지막 하나 마지막 아니 왜 이렇게 안 마지막 오늘 뭔가 이상한데 자 조심해서 가보자고 오 자 잘 지우면서 요것도 지우고 좋았어 자 그런 다음에 올라오면 아 잠깐만 저 밑에도 길이 있는 것 같은데 아 여기 물음표도 있네 좋았어 가보자 한번 숨겨진 곳이 있구만 아 이거 뭐야 오 오 뭐야 저 안에 키높이오 있어 아 키높이오가 좀 어 뭐야 키높이오가 아니야 거북이야 아 잠깐만 물 쏘는 거북이야 에이 죄송 잠시만요 으아 캡피 캡피 어디 갔어 캡피 안 나가 나 모자 어딨어 자 아니 나 캡피 어디 갔어 아 맞다 캡피 밖에 씌워놨지 아이고 이런 자 아무튼 파워문을 얻었다 동굴의 주인 파워문 캡피와 함께 싸우는 게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오 캡피가 없으면은 이제 너무 어색하구만 이 녀석이 여기서 놀고 있었구나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어 좋았어 마리오씨가 2명 뭐라고 저런 밀집 인형이 나인 줄 알았다고 아니었군요 자 백더블링 좋았어 오 요거는 여기다가 하면 씨앗이 올라오는 건가 짠 아니네 아 뭐야 이 녀석 뭐야 파본이야 아 뭐야 우와 이상하게 가짜 막힌다 뭐야 이 녀석 뭐지 아 양파구나 오 다리가 막 늘어나는 양파야 자 가보자고 아주 편리한 녀석이야 오오오오오오 오 오 자 잠깐만 양파 맞아 이거 원래 아이 나 자꾸 컴퓨터가 이상해 오늘 나만 이상한 게 아니야 컴퓨터도 이상해 조심해야 돼 오 자 요게 어디로 가야 돼 요 위로? 아 요게도 숨겨진 게 있구만 요 벽들을 깨고 올라갔어? 오 아 이거 반대쪽으로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쪽 말고 화살표 방향 말고 아 역시나 뭔가 있었어 이거 뭐야 오 아싸 파워문 붉은 미로의 열매 파워문 헤헤 오 이거 양파 완전 좋은데 계속 이 상태로 다녀야겠다 자 계속 가보자고 위에 있는 돈도 다 먹을 수 있고 아따가 뭐야 아 이거 약간 지옥의 따먹기처럼 위에서 누르는 그런 공격을 해야 되는 것인가 하하 그렇구만 나 옛날에 학교에서 지옥의 따먹기 하다가 선생님한테 엄청 혼났는데 지옥의 따먹기 같은 거 한 번 하면 내 어 잠깐만 이거 뭐야 나죠 이거 키가 모자라 아 이렇게 흔들면은 좀 더 올라가는구나 자 아이 안되는데 인증 속부터 일단은 누르고 아 아 이거 올릴 수 있구나 됐고 그렇구만 머리를 잘 써야 되는 게임이야 자 가서 점프 자 요거는 오케이 오 오 이러면 나 이제 그 어 웃돌이 살 수 있겠다 오 그리고 요것도 먹고 됐어 피도 다 채웠겠다 여기 아 여기 거기다 그래 아까 봤던 그 큰 식물 있는 데야 됐어 가자 캡피아 알겠습니다 한 번에 캡쳐 잡아먹는 거 같다 얼른 나와 캡피 여기 수부항공에선 별로 쓸모 없는 것 같은데 자 오 뭐야 이거 중요한 파워문이었어? 연출이 엄청난데 공중정원으로 가는 길 파워문 오 공중정원 오 뚜껑 날라갔어 뭐지 공중정원에 꽃도둑? 아 뭐야 도둑? 나인님 내가 안 훔쳤음 아 맞다 여기 마크헨이 아닌지 마리오씨 이 위를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 꽃길만 걸어라 포우야 아 맞아 그러고 보니까 쿠팡은 꽃을 훔쳐갔다 그랬어 어디다 쓰려고 그러는 거지? 결혼식에 쓸 부캐를 만들려고 그러는 게 아닐까요? 부캐? 두 번째 캐릭터? 아니 그 부캐 말고요 그 막 신부가 뒤로 슉 던지는 꽃 있잖아요 아 그래? 그런 게 있어? 몰라 뭐 뭐야 너무 실망하는 거 아니야? 그래가지고 공중님이랑 결혼하겠어요 오 그러게 아 자 아무튼 오 가보자고 그래가지고 공중님이랑 결혼하겠냐고요 아 괜찮아 다이아 반지 하나 주면 됨 우와 마리오씨 다이아 있어요? 아니 테키 내 집 마인크래프트에서 하나 가져오면 됨 캠피아 오늘따라 의구가 참 차지구나 아 잠깐만 이 녀석 타고 가자 그래 양팔을 갖고 가면 아따가 아 이 녀석 지우개 싸고 키우는 날 눌렀겠다 아 잠깐만 벌써 하면 돼 밟아 밟아 그렇지 자 내가 두 번 밟았어 이 녀석은 날 한 번 밟았고 그러므로 내가 이긴 거야 헤험 오 자 이걸로 가면은 기다리지 않고 바로바로 갈 수 있다 이거지 아 뭐야 없어지는 꽃길이잖아 이거 양파 너무 느리는데 이거 아 없어진다 없어진다 자 좀 더 빠르게 그렇지 자 그냥 뛰면 더 빠르려나 오 올라가 그렇지 헤험 양팔을 선택한 건 정답이었구만 잠깐만 여기 그림자인데 저 위에 뭐 있다 뭐지 오 파워문이야 아 맞다 이거 아니야 좀 더 흔들어서 다리를 조금 더 늘려 이렇게 좋았어 다리를 쭉 늘리면 파우문 헤헤헤 좀 더 열심히 늘려가지고 키가 조금 더 커진 거야 우리 친구들도 오피현식하지 말고 골고루 먹고 키가 쑥쑥 자라라고 오 뭐야 아 꼭대기까지 왔구나 아 그 촌스러운 노래가 들리는구만 브리들 배에서 나오는 그 촌스러운 음악이 말이야 야 브리들 너희들이 꽃 가져와서 북해인지 뭔지 만들었다며 그게 진짜라면 나도 하나만 만들어주라 하하하하하하 비웃을 것 없잖아 너한테 만들어줄 꽃이 있으면 우리가 갖다 팔겠다 뭐라고 그렇다면 한 송이도 줄 수 없어 안되겠군 너희들부터 시들게 해주지 어? 시들게 한다고? 바로 흐 이 몸에 도브로 말이야 헐 요 꽃밭 곳곳에 있던 도브는 아 이 녀석 거였구나 보라색 도끼야 어지러워 자 그렇다면 캡피로 지워낸 다음에 잠깐 좋았어 모자 벗었어 이제 밝기만 하면 된다 왜 이제 진짜 별거 없잖아 도구로 썩 딱 치네 기세 등등했던 거 치고는 진짜 별거 없어 자 이거 뭐야 내가 다 지워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아 아따 실수야 이런 실수만 안 하면 무조건 이길 수 있어 자 다 지워버려 아 여기 온다 조심 자 일단은 살짝 지워놓고 활성 오 오 뭐야 아까보다 약간 넓어진 거 같기도 하고 나도 이렇게 벤벤 벌리 오 일자로 오는 거 봐 자 이거 뭐야 한 번 더 블록해 아야야야야 아이 잠깐만 나도 곰돌이 스피 파워로 지우는 거 한 번 보여줄라 그랬는데 자 이렇게 말이지 해 그렇지 좋았어 이 녀석 진짜 별거 없는 녀석이야 이길 수 있어 자 오 자 지우면 되지롱 곰돌이 스피 파워로 말이지 자 오 아 난 바보야 곰돌이 스피 파워로 써야지 거기서 곰돌이 스피 파워로 써야지 거기서 이거 왜 곰돌이 스피 파워 왜 안 나와 아 그렇지 좋았어 자 그렇다면 아 뭐야 공중장원의 꽃도둑 이 훔쳤던 그랜던문이라는 것이군 마리오씨 저기 좀 보세요 어디? 뭐야? 뭐야 방금 이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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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후보